어? 안쪽으로 가는데? 계세요? 여보세요? 물을 올려 볼까요? 예예 엄마! 아 여기에 막혔구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예 여기서 물을 쓰면 여기서 일로 나와요 일로 나오고 올라온 데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또 안 나와 어디 여기 올라오고 또 다른 데 여기만? 여기만요 여기서 쓰면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아 여기 맨홀이 어디 있어요? 밖에? 맨홀이 요거예요 요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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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거기서 쓰는게 아니라 거기 올라오는 걸로 그래서 그냥 맨홀이에요 여기 아니 아니 옛날 그거예요 정화조예요 아 정화조고? 화수구 맨홀은? 저거? 오수바지? 예 아 예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중간 저기는 예예 알겠어요 가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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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분 정도 500씩 기름이 네 형, 그 헤드 랜턴 좀 갖고 와 네 그거 뒷자리 보면서 선생님 자, 여기, 맨 하나 가봐 네 선생님 나가지? 나가냐? 안 나와요 기다려봐 안 나와요 기다려봐 안 나와요 나가지? 저거 왔잖아 나갔잖아 초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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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잖아 초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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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나오는거 사진찍으라고 터 나오잖아 다 뚫렸잖아 터 나오잖아 이쪽으로 안가 이거 이쪽거 아니야 다 뚫렸어 물 나오는거 봐봐 잘 나오지? 중간에 기름은 다 막혔구만 이게 화장실이에요 이거 화장실이에요 이거 아니에요 다 뚫렸어요 뚫린거야 마지막에 한번 해줄거야 네 뭐가요? 네 나가는 데가 막혀서 그렇다고 네 다 뚫었어요 뚫린거야 내가 마지막에 한번 해줄거야 네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여기 호빈 호빈 돼서 나 그냥 빠르고 갈까봐 빠르고 뛰지마 뛰지말라고 다치려고 뛰고있어 빠지는거 안빠지는거 확인해볼려고 그래 빠진다 빠져야돼 멈춰나볼거야 이제 이리와 사진 사진찍어 네 Azer 쟤 저쪽, 아까 막힌데 물 틀어왔는데 소리 나나 봐봐 소리 나지? 지금 시끄러운 물 틀어왔는데 월드 버터 다 닦아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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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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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